안녕하세요. 지옥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꼬삐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헬테이커 시리즈 두번째 캐릭터인데요. 첫인상을 보고 귀엽고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순진한 악마로 착각해버렸던 미소녀 모데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헬테이커에서 가장 핫한 악마인데 왜그런가 하니 저런 귀엽고 순진한 얼굴 뒤에는 누구보다 음용하고 음란한 색욕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성향의 미소년 악마도 있었더라면 저라도 오케이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이런 반전 캐릭터라면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악마일 것 같네요. 그래서 모데우스의 반전 매력에 어울리는 수줍음이 많은 포즈와 표정으로 좀 더 캐릭터의 매력이 잘 보이게 연출이 됐어요. 그럼 헬테이커 세교계 그녀 모데우스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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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